자 도입부 하겠습니다. 도입부 한 번씩 해서 5번까지 나가겠습니다. 덩덩 쿵부터 나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아 동작 문서 성풍kenn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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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나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. 정신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안오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다시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만 시작 이번에는 반대로 감습니다 동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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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궁광 퀼 그냥 궁 첫번째 궁에서 퀘 퀘 타고 시작 여기서 이렇게 잘 맞iels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공궁궁궁 공궁광궁 다시 시작 공궁궁 공궁 공궁궁 퀼 한번해보겠어 시작 동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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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복을 좀 벗으시죠 양복이 좀 벗으시죠 양복이 좀 벗으시죠 그래서 할 게 있어요 얘가 너무 몸 가운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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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계시고 자기 센터에만 여기를 자기 센터에 준비 시작 잠깐만요 시작 동궁 잘하고 질리고 질리고 그렇지 그렇게 가야돼 동궁 동궁 로 rocks 녹 오 오 네 freel mich 고맙습니다. 고백을 하셨군요. 가희 형님도 패스 그 다음 아로마로 아니 또 왜 갑자기?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잘했는데 굼굼굼 딱 이렇게 뜨면 안됩니다. 굼굼굼 잘하셨어요 동굼굼 뭐라고 참 굼굼 거기를 천천히 가야죠 굼굼굼 그럼 빨리 굼굼 굼굼굼 딱 그렇죠 앞에 덩굼굼굼은 더 늦게 가야죠 덩 굼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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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굼굼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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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굼굼 굼굼굼 굼굼굼 굼굼굼굼 굼굼굼굼굼굼 네 좋았어요 네 연습 다 하세요 두 분은 테스트 그 다음에 굼굼회 구굼굼wn 굼굼굼굼굼 굼굼굼굼굼굼 α 상단은 맞았어요 발림은 좀 싹 맘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비쑥이 더 너무 이쁘게 하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안 돌리세요 아이고, 구멍지에 참수라 하여튼 편안하게 돌리세요 한 번 다리 더 지나갔나 두 번이 넘으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돌리시면 돼요 오늘 이거 하고 오늘 거 나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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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편소절은 조금 다르죠 오히려 더 쉬워요 덩덩덩쿵 쿵쿵쿵쿵따쿵 시작 덩덩덩쿵쿵쿵쿵쿵쿵따쿵 한 번만 봐요 덩덩덩쿵쿵쿵쿵쿵따쿵 그러면 쳐보겠습니다 발리기 나중에 한 곡 넘어가는 거 없이 계속 덩덩덩덩쿵쿵쿵쿵쿵쿵쿵쿵쿵 fram 나머지는 바로 칩니다 준비 시작 덩덩덩mid prize 콩덩덩덩 Xiao쿵쿵쿵쿵쿵쿵쿵쿵쿵嘉 뒤에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한 번만 더 시작 자 그럼 발림 해볼게요 아까 동궁 할 때처럼 잡아당겨서 뽑아 올리시면 됩니다 체육장 펴시고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동궁 동궁 한 번만 더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다시 시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발림과 각 발림의 장단에서 멈칫 하신다면 계속 흘러 가셔야 돼요 한 장단씩 밖에 없게 되면 좀 바빠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강봉 안무 강봉 안무 휘 강봉 강봉 휘 그렇죠 다시 시작 강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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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 강봉 휘 그렇죠 다시 한 번 시작 강봉 강봉 공봉 홍영영 휘 그렇지 다시 한 번 시작 강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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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시작 다시한번 시작 다시한번 시작 다시한번 시작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. 시작 첫 haber 다음주엔 마지막 두가지를 더 합니다 prohibited 장단이 확 주니까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마지막 관림 사안은 배웠던 장단을 약간 공연하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만 인사업자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업자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